먼저 162조 보도록 할게요.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먼저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우리 채권은 몇 년간? 10년간. 10년이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10년을 원칙으로 두는 거고요. 10년이 아닌 거를 더 알아두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10년이 아닌 거 제외하고는 다 10년이니까. 그래서 채권 10년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2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왜? 채권은 10년이니까. 그 다음 미리 얘기할게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우리 연구 불가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내가 승계해 주지 않는 이상은 시효로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의 소유권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된다. 이거는 10년짜리니까. 이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제외하고 이거 이외의 나머지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입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 불행사에서 이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자, 채무자의 입증 곤란 위험성을 좀 덜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 수단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첫 번째 채권입니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아까 법 조문에서 알아봤죠. 시효기간은 몇 년? 10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죠. 금전소비대차 계약 뭐죠? 대여금 계약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하는, 빌리는 계약이죠. 돈 꺼줬다.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채권, 돈 받을 금전채권, 일반적인 금전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받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법적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꼭 금전채권만 채권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기한, 수익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채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의 소유자 A가 있습니다. B가 있어요. 자, 두 사람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사고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칩시다. A는 당사자 지위가 부동산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고요. B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 누구? 매수인이라고 용어를 쓰죠. 자, 매수인이 돈을 다 주면,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질이 물건 아니에요. 채권입니다. 채권의 정의가 뭐였어요? 사람이 사람의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청구권이라고 불렀어요.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정의는 뭐예요? 매수인이 B가 A한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죠? 돈을 다 줬으니 나에게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좀 해달라. 이런 등기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이런 등기청구권은 사람이 사람의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채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채권 몇 년이에요? 10년 적혀 있잖아요. 채권이라면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꼭 돈에 관한 것만 채권이 아니에요. 이런 특정물, 등기청구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채권에 속하는 거고요. 이것도 전부 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일단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유권은 아무리 행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절대권이라고도 하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10년 아닙니다.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물권 편에 가면 지상권, 전세권 이런 기타 물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땅을 빌리는 권리입니다. 땅을 빌려서 쓸 수 있는 권리. 지상권자는 자신의 재산권인 지상권,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몇 년간 채권인가요? 채권은 아니죠. 물권이에요. 소유권인가요?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은 아니거든요. 그럼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이 조문에 의해서 몇 년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지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